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본주 현재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2733.36을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보악건에서 돌고 있어요. 그런 뭐 없어요. 크게 주가를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네요. 요인들이 없고 소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텔러 환율이 장중에 1360원 중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 신호를 보낸 제론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하고 달리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섭니다. 여기에 또 엔화는 약세를 나타내가지고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서울 외국한 중계에 보니까 환율은 오전 11시 58분 기준 전 거래의 종가보다도 5.15원 정도 올라서 1365.25원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의 종가에서 그 부합한 1360.1원에 개장을 했고요. 이후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해가지고 오전 한때 1366.7원까지 올랐어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시기랑 퀘스에 촉각을 건두세하고 있는데 연준내에서 매파 발언이 나왔습니다. 닐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7일 날 밀컨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냥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이 자식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가를 훅 빠진 거야. 훅 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거라고 하죠. 이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앞서 지난주 5월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금리나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요. 시장은 비둘기로 해석되면서 달러 강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전날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총재를 비롯해서 토마스 박힌 리치먼드 연원총재는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며 올해 금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파월의장과 괴를 같이 한 거죠. 연주 내에서도 향후 금리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달러와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요. 달러인덱스는 저녁 10시 58분 기준 105.5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날의 105 초반에서 중반대로 오른 거죠. 아시아통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입니다. 달러위안 환율은 15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날의 그 칸다마스터 1번 재무상 재무관이 외환시장이 질서있게 움직인다면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발언 이후에 일본 위안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엔하 약세 배팅이 제기되는 거죠. 내국인 투자단은 국내 증시에서 승매도 우위를 나타내가지고 환율 상승을 지지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억 원대를 승매해서 하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 원대 승매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은행 딜러는 연주니안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반등을 했고요. 달러 강세에 더불어서 애나도 위야나도 약세로 돌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음 날에도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랑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이 이어집니다. 연내 금리날을 둘러싼 연준내 인사들의 온도 차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은행 딜러는 국내 은행 딜러는 이번 주는 지난주 비둘기 분위기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아직 미국 내 물가 하락을 추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율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후에 환율은 한 1360원 중반대에 머물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60원 정도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6개월 동안 연속 사들였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사들였죠. 하여튼 지난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 주식 2조 6200억 정도를 선매수했어요. 2조 6200억 이들은 6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선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삼성전자란 말이야. 선매수액은 2조 1118억이에요. 금감원이 8일에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이 동향을 보니까 지난달 외국인들은 상장 주식 2조 6200억을 선매수했고 6개월 연속 선매수 이어갑니다. 다만 3월에 비해서 선매수 규모는 48.5% 줄었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소 유축된 것 같아요. 지난달 코스비는 1.99% 코스닥은 4% 정도 하락을 했죠. 4월 말 기준 외국인들은 상장 주식 802조 5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의 28.9%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6,490억 승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조 240억 승매도를 해요.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이 3조 5천억 아일랜드 3천억 하여튼 투자자들은 승매수했어요. 이런 애들은 캐나다, 독일도 각각 7천억 4천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랑은 4월에도 관측이 됩니다. 일본기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5조 5천억 승매수했어요. 지난달에는 2조 1,118억 정도 사들였고 2등 현대차 8,030억 격차는 1조 3,500억 현대차랑 많이 비유되죠. 외국인 승매수 3위도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2,640억 입니다. 그 뒤에는 H현대일레트릭 2,500억 금양이 2,100억 정도 금양도 많이 사네요.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순투자로 전환했고 4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5조 4,200억 승매수했고 2조 8,400억 을 만기상환 받아서 총 2조 5,730억 을 순투자합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247조 2천억 이는 상장잔액이 9.7% 수준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 중에 삼성전자를 많이 삽니다. 삼성의 사랑은 진짜 영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만큼 좋은 주식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 또 삼성전자 이외에는 별 관심도 없어. 삼성만 골라 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한 8만 천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선주는 6만 한 6,4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나 우선주 300원 에서 500원 정도는 좀 빠진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락한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막판에 더 치고 올라가서 종가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가 나와가지고 갈 수 있고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올려 쳐가지고 나중에 또 7만 전자 갔으니까 우선주는 다시 또 그쪽으로 향할 겁니다. 삼성 보다 좋은 주식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만 참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1